그랬는데 그거 내려봐요. 쭉 내려봐.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언론이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뭐냐. 광화문 집회 주다. 좀 내려봐요. 이제 더. 그건데 봐. 조선의 오늘. 봐. 이게 지금 북한 방송이거든요. 북한에서. 지금 자 내려봐요. 쭉 내려봐. 더 더 더 더 더. 자 여기 봐요. 자 2019년도부터 저 이야 그 보수의 더러운 사원꾼이래. 전광훈. 얘네들은 어디서 이런. 이런 우리가 이제 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이거를요. 북한에서 우리가 하는 걸 다 알고 있더라니까. 좀 내려봐요. 자 그러면서. 봐요. 여기 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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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이자는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 단임 목사. 이게 조선의 오늘 여기에서 지금 다 발채운 거예요. 봐요. 예장 대신 총회. 총회장까지 했고. 이런 걸 북한에서 다 알고 있어. 이야. 여러분 북한에서 웬만한 사람 이런 이거 이거 발표 안 해요. 전광훈 목사님이 얼마나 되더라고. 그러면 야 안이완. 북한에서 전광훈 목사님을 공격한다면 북한이 주사파 김일성 우상 숭배하는 데서 아니 우상 숭배가 너 사이비 집단 2단 아니냐 너. 그런데 저쪽에서 저 우상 숭배하는 김일성 김정은 저 언론에서 전광훈 목사님을 2단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너는 김일성. 김일성을 너는 섬기는가. 이거를 공식을 따져봐봐. 이 방정식을 맞춰봐봐. 아니완. 북한에서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전광훈 목사님한테 얘기했을 때는. 너는 그러면 너도 전광훈 목사님 보고 사이비 종교라고 하고 2단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너는 북한을 그러면 너는 김일성 너는 인정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말이 맞잖아 이 자식아. 여러분 북한에서 사이비 종교라고 했으면 이거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야. 북한에서 전광훈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한테 여러분한테 2단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참단이 된 거야. 맞잖아.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한다고 했어요. 전광훈 목사님을 김정은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 뜻이 우리가 2단이 아니라 쟤네들이 2단인데. 김일성. 주체 사상 종교잖아 쟤네들이. 제일 사악한 종교를 믿잖아요. 그러면 저놈들이 우리를 2단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참단이라는 거 아니야. 쟤네들이 볼 때 2단이 우리 보고 2단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참단인 거야. 나 진짜 너무 재밌더라니까 이거 생각해보세요. 아니와. 너는 그러면 너는 김일성하고 너는 동질이야 동질. 왜. 아니 여기를 2단이라고 하면 너는 그러면 뭐냐. 북한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자 그래 또 내려봐요. 내려봐. 내려봐요. 촛불 뭐 나오고 있는데 자수다. 정상사고가 마비된 깡패 무리의 망둥이래. 우리 보고 깡패 무리야. 이거 나 쟤네들 말도 잘 만드네. 야 니네들이 살인집단 깡패를 떠나 니네들은 살인집단 아니냐. 너희들이 정상사고가 마비된 거 아니냐. 그런데 쟤네들이 우리 보고 정상사고 마비된 깡패 무리의 망둥이라고 하면 아니 아니와 너하고 똑같은 거야.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생명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아니 니네들이 인간을 취급도 않고 인격 모독하고 국민들의 모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전광훈 목사님 보고 인간의 생명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이 코로나 얘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인간의 생명을 아예 취급도 않고 있고 인간의 생명 안전을 우리가 지키도 않고 완전히 다 죽인다. 이거 우리 보고 살인집단이래. 지가 살인집단인데. 전광훈을 비롯한 남조선의 극우 보수 떨거지들은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는 거야. 전광훈 목사님한테 대해서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다음에 또 내려봐봐. 야 여기 봐요. 스톱. 시스테리적인 객기를 부리고 있다. 뭐 광화문 집회 가지고 태극기 집회. 우리가 코로나 때 나간 걸 가지고 쟤들이 떠드는 거예요. 야 전광훈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쟤네들이 전광훈 목사님이 얼마나 겁신하고 전광훈 목사님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우면 저쪽에서 저렇게 떠들고 앉았냐고. 야 그러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생명 같은 것은 안중에 돕대. 아이고야. 야. 어. 니네들. 니네들의 북조선의 인민들의 생명을 생명 같은 것을 안중에 돕는 것이 김정은 아닙니까?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의 깡패몰이 뭐 정상사고가 완전히 마비된 천하 버러지들의 추악한 이야. 어떻게 망둥이. 자. 야. 그 다음에 또 내려봐. 또 내려봐. 이야. 진짜 웃긴 놈들이네. 그러면서 자. 또 내려봐. 더. 스톱. 스톱. 위에 위에 위에. 거기 뭐라고 했냐면 황교안을 비롯한 자한당패들은 그리스도교 국가 수립을 내걸고 그리스도인들의 열을 유혹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저들의 음흉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고 있으며 성직자의 탈을 쓴 한기총 대표의장 전광훈 목사님이 가론 비롯한 가론 아니 유다들의 무리 가론 유다들의 무리 교인들의 교인의 사명을 거역하고 자한당의 앞잡이. 야. 니네들이 교인의 사명이 뭔지 아니. 북한에서 저런 말 돌격대로 나서고 있대. 자한당의 앞잡이로 아이고. 낙기가. 그러면서 조선 불교도 연맹 뭐. 불교인들까지 얘기하고서 자. 불교인들하고 또 보수 패당과 야파여 이렇게 지금 쭉 내려봐요. 또. 여기 보니까 불교를 모독하고 온갖 악행으로 종교를 더럽히는 전광훈 목사님을 지옥으로 보내. 하하하하 아니 아니와라고 똑같네. 전광훈 목사님을 지옥으로 보내자. 야 김정은. 니가 지옥에. 지옥 중에 너는 지옥이야. 북한의 모든 백성들을 다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게 김정은 아니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전광훈 목사님을 모든 여기 함께하는 분들을 지옥으로 보낸다고 했으니까 아니와라고 똑같네. 아니와도 그랬잖아. 그제 전광훈도 지옥 가고 전광훈을 따르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와리가 거기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빨리 한 명이라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야. 야 됐어요 됐어. 여기 보면은 쭉 내려보면은 쟤들은 전두환을 찢어 죽여라. 전두환 대통령 박근혜의 역도년에게 징역형 또다시 선고해라. 그 다음에 야 이렇게 악랄한 욕으로 민족의 재앙 역사의 오물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막 이런 식이요. 이런 식으로 문재인 하나만 인정을 하더만 저 인간이 자 어쨌든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오늘 6천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어제보다 적은 숫자가 들어왔지만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대전 중부지역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강력하게 야 이번에 광고는요. 이게 조사님을 이렇게 인정을 했네. 자 인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한 종교단체 목사님을 저렇게 공격할 정도면은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대통령급이야. 정치로 보면 대통령이야 대통령. 대통령들은 한 줄밖에 욕 안했어. 한 줄. 한 줄. 전두환 찢어 죽여라. 뭐 박근혜 뭐. 어? 그런데 전광은 목사님에 대해서는 저렇게 많은 용어를 쓰고 많은 대응으로 아주 전광은 목사님을 지옥으로 보냅시다. 이렇게 떠들어대요. 그러면 안이완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사가 내용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북한한테 북한한테 우리가 이단 집단이라고 들었다라는 것은 저들이 우리를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인정한 거잖아. 인정한 거잖아. 쟤들이 지옥 갈 쟤들이 우리 보고 지옥 버린다고 하면 우린 천국 간다는 얘기야 그게. 할렐루야. 맞잖아요. 내가 틀린 얘기야. 아니 저 살인 집단. 인간의 목숨을 인간으로 지급하는 뭐 고모보고 형이고 뭐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살인 집단. 저런 인간들이 다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갈 놈들이 우리 보고 지옥 보낸다고 하면 우리는 다 천국 간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안이완. 너는 어떻게 김정은이 헌 얘기하고 너하고 똑같으냐. 아니 여기 전광훈 목사님을 그럼 빼놓다고 치자. 야 장경동 목사님이 지옥 가냐. 장학길 목사님이 지옥 가냐. 강원식 목사님. 저렇게 착하신 손엄명 목사님이 지옥 가. 아니 김승동 목사님. 안이완이가 지옥 간대요. 서유환 목사님. 김철욱 목사님. 조나단 목사 김병욱. 야 오영석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신학자와 부흥사들인데. 정말 초급화적으로 집회를 안 한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쓰임받은 목사님들로 딱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안이완이는 여기를 향해. 그러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변호사비도 없어가지고 한 푼 좀 쇼 한 푼 좀 쇼고 오늘 북어로 가졌잖아. 우리 어떻게 안이완이 조금 부재비 좀 줄까. 어떻게 여러분 줘요 말아요. 불쌍한 인간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지 않게 오늘 부림절날. 이 엄청난 역사. 이제 대전 중부지역. 성령의 나타남 집회. 대전 중문교에서 월요일날 오후 2시. 오후 2시.